저희가 지금 또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름을 원래 포코아포코라는 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이 하나만 나오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방송이 끝난 후, 방송이 끝난 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포코아포코에서 다 포코를 뚝 빼고 뭐가 됐죠? 포코 포코라는 이름으로 아마 앞으로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관객분들 앞에서 어떤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잘 이게 표현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땀이 나면은 공연을 잘했다는 뜻이에요 이상한데요? 이상한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